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TV조선 앵커의 시선에서 카테이키가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98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병원 몇 군데에서 받아왔던 입원 진료를 멈추고 지난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명치료 대신 통증 완화와 정서적 보살핌을 받으며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고룡 미국 대통령이 그는 피부암이 광과 뇌까지 전지됐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알려달라고. 그의 기가에서 세상 빛나는 것이 침실 두 칸짜리. 이 건박한 시골집입니다. 땅콩농부였던 그는 1960년 선수지역 병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혀 연임 도전에서 참패하고 기양했을 땐 가뭄으로 땅콩농장마저 파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유일한 재산으로 남았죠. 하지만 그는 연우태임 대통령처럼 해고록 출간, 고해 강연으로 엉망장자가 되는 길을 마다했습니다. 집짓기 봉사와 평화활동으로 가장 위대한 태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통령들의 태임 후를 씁쓸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삶에서 정답이야 있겠습니까만. 그는 자기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겼습니다. 세잔에 가는 삶의 끝자락에서 인간 저놈의 고개함을 시연하는 모습 역시 그다운 행로입니다. 그가 좋아한다는 성경구절에 죽음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따스하게 담겨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아멘. 3월 1일 앵커의 시선이었습니다. 카터가 95세 때의 일입니다. 95세 고령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테네시주 레슈빌의 무주택자를 위한 헤비타토 운동의 집짓기 현장에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전날 조자주 프렌스의 자택에서 쓰러져 이마에 14바늘이나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카터 대통령은 애정되어 있던 레슈빌의 집짓기 현장에 빠질 수 없다며 참가를 강행했습니다. 95세 생일을 지난 카터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장수 기록을 갈아치운 고령이지만 아직도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카터는 수백 명의 사원 봉사들 앞에서 아침 기도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진흙이 많은 땅이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서 연단에 오른 카터 옆에서 몇 사람이 몸을 부추게 주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두 번씩 고향 플레인스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카터 전 대통령은 의자에 앉은 채 밝고 힘찬 목소리로 특유의 조크를 섞어가며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야고보의 말을 인용해 너의 삶이 평화와 기쁨, 감사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건 너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기본적인 결정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성공한 인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인생에 성공한 삶이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가난했고 젊은 나이에 죽었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완벽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타투운동본부에 따르면 제미카토 프로젝트에서도 그동안 모금한 성금을 가지고 2021년도까지 이곳에 12채의 단독주택과 26채의 다운홈을 더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가도 전 대통령이 기도를 하기 직전 이곳 참가자들을 위해 노래를 선보이 싱어송 라이터의 에릭 파슬레이는 카도 대통령의 이마 상처를 두고 농담을 하면서 격투를 한 뒤에도 여기까지 집을 지으러 오시다니 전 죽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의학자 앨런 프렌시스는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나쁜 죽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바늘이 실수 없이 몸을 찌르고 종이 시끄럽고 밝은 불빛에 잠들 수도 없으며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외롭게 죽는다고 했죠. 여러분 침실 두 칸짜리 살고 있는 건박한 카토는 95세까지 주일학교 교사와 집짓기 봉사를 하다가 지금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98세의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